남양주시 천보산 민족기도원의 우정재 원장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신부로 행복했어요. 소개합니다. 1994년 천보산에 민족기도원을 짓고 나서 얼마 후 우리 기도원 위쪽에 집을 짓고 살던 도사라는 사람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비가 와서 땅이 질척거리는데도 나를 찾아왔다. 그 도사가 나를 보더니 땅에 높죽 엎드려 벌벌 떨면서 말했다. 여기가 부처님 모습을 닮은 바위산이라 하여 사람들이 부람산이라 부르지만 실은 하늘천의 보배보, 천보산입니다. 소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70평생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산이 조선팔도에서 제일 명산입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이 산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큰 신을 모신 분이 왔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하얀 두루마기가 온통 진흙범벅이 되어 있었다. 내 앞에서 뒷그름질 치며 물러나는 모습이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물러나는 사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리고는 3일 후 짐을 전부 싸가지고 그곳을 영영 떠나버렸다. 후에 그 도사가 살던 집을 강사 숙소로 만들었는데 가끔 강사들 중에서는 밤에 뭔가 하얀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한숨도 못 잤다는 분도 있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자동차에서 잤다는 분도 있었다. 하나님은 불암산 무단골짜기에 귀신 섬기던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룩하고 복된 민족기도원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용한 점쟁이를 만난 적이 있다. 4월 초파일을 얼마 앞두고 젊은 여자들 몇이 연등에 한지를 붙이고 있었다. 이 집에는 주로 권세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날도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던 점쟁이가 나를 보더니 넙죽 저를 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장차 큰 신을 모실 분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은 남자 열 몫을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양 어깨에 비둘기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세월이 지나 천보산 민족기도원 원장이 되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나와 동행하셨구나 깨닫게 된다. 내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교 집안에 시지 왔는데 내가 출생할 때 특별한 태몽을 꾸셨다. 우리 동네 숯바위 산에 눈부신 흰옷을 입은 인자한 서양 남자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터인데 잘 키우면 큰 복이 되리라 말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나와 두 아들이 주의종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게시하신 것이니 만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큰아들 홍완진은 숭실대 법대에 입학했다. 법관이 될 꿈을 품고 줄곧 사법고시 준비에 매달렸는데 사법고시 전날 밤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꾸었단다. 예배실에 아들 완진이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설교할 목사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내가 옆에 앉은 아들에게 강단에 올라가서 대신 설교하라고 지시했고 아들은 당련한 듯 강단에 올라갔다. 열 명 남짓 앉아있던 회중들은 다 죽어가는 환자처럼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설교를 듣던 중 거적대기를 벗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밝게 웃고 있었단다. 이런 희한한 꿈을 꾼 아들이 새벽 4시에 깨어 일어나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물었다. 나도 평소 장남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는가? 하고 내심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꿈이었다. 완진아 너 사법고시고 뭐고 다 그만두고 목사되는 것이 어떻겠니? 아들은 당황했다. 이때껏 사법고시를 준비해왔는데 벼랑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번데기 장사를 했으면 했지 목사는 되기 싫어요. 그동안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들은 목사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때가 아들 나이 서른 살이었고 그가 마침내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13년 후 마흔 셋이 되어서다.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바이블 칼리지 웨일즈에 입학했다. 전에 법전을 들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어렵기만 하더니 성경이나 신학서적을 읽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이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신 일은 사람이 아무리 거역하고 뿌리쳐도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둘째 아들 홍순탁도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캄보디아 성교사가 되었다.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기도원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두 아들을 양 날개처럼 달아주셨다. 그러고 보니 첫 아들을 임신했을 때 꾼 태몽이 기억난다. 두 마리의 비둘기가 푸른 창공에서 은빛 날개를 펄럭이며 내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나는 그 비둘기 두 마리를 품에 꼭 안았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밀하고 자상하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오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1절 우리가 살던 집에는 마당 하나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강집사라는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 다니고 신방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는 여자였다. 어쩌다 집에 있을 때는 내게 와서 열심히 전도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걱정하고 있는 나에게 강집사가 말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이를 깨끗이 낫게 해주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니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나는 귀가 번쩍 열렸다. 강집사를 따라 처음 나간 교회가 영등포 중앙교회였다. 나는 하나님께 한 번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기로 하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무릎하게 옷이 다 해지도록 추운 줄도 모르고 기도만 하러 다녔다. 하나님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어도 천번 절을 하면 부처가 한쪽 눈을 지그시 뜨고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우리 언니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삼각산에서 백일을 작정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한 달쯤 했을 때 처음으로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다. 언니가 환자복을 벗고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꽃으로 둘러싸인 채 가벼운 구름처럼 두둥실 떠올랐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언니를 따라 나도 함께 천국에 들어가 보니 큰 바위에서 샘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렸다. 천상의 성도들이 그 물을 달게 마시며 말했다. 이 물을 마시면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정제야 세상주를 끊어라. 우렁차고 거룩한 음성이 내 귓전을 울렸다. 언니는 원래 불교 보살이었지만 암을 고치려고 애쓰다가 교회에 나가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고 마흔일곱에 천국으로 갔다. 언니가 죽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제야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참 고맙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니 마음이 참 편하고 기쁘다. 다만 네 정성에 보답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언니는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면서 내 신앙도 깊어졌다.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세운 상가에서 와이셔츠 도매상을 하면서도 번 돈을 거의 전도에 다 썼다. 그때 월남치마가 처음 나왔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 나는 그 월남치마를 싸게 구입하여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런 선물들을 받아 쓰다가 나를 따라 교회에 온 사람들이 2년 동안 400여 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우리 기도원에 철야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이 반지하 새빵에 사는 어떤 남자를 신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사람이 부엌 칼을 들고 나와서는 위협하며 말했단다. 큰 신을 모신 사람이 와야지 니까짓 것들이 오면 뭐하냐 신방 갔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쫓겨나와서 내게 신방을 다시 요청했다. 내 손이 그 집 문고리에 닿는 순간 불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 그 남자는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다가 나를 보고는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는 아이고 큰 신을 모신 분이 오셨군요 하며 절을 했다. 나는 그를 내 옆에 앉혀놓고 등을 두드리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물 콧물을 한 사발을 흘리며 울었다. 환상이 보였다. 거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큰 빗자루를 들고 그 형제들의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휙휙 쓰고 다녔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남자에게 가족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육남매인데 전부 월세방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후 그 가족들은 우리 기도원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왔고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던 가난 마귀가 물러나자 형편이 점점 나아졌다. 그 남자가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며 매일 기도원에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장사가 잘 되어 다른 형제들에게도 붕어빵 장사를 권했다. 육남매가 모두 붕어빵 장사를 하여 1년 후 한결같이 집을 사게 되었다. 어느 금요일 밤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기도원 예배실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인자한 얼굴로 나타나셔서 내게 금으로 된 저울을 주셨다. 우리 친정아버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런 저울을 가져서 뭐합니까? 말씀드렸더니 네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시고는 순식간에 사라지셨다. 그 꿈을 꾸고 난 후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금같은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이다. 어떤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왔다. 아내인 젊은 여자는 곧 쓰러질 듯 마르고 가냘프게 생겼는데 학교 교사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그 남편은 황소같이 뒤룩뒤룩 살이 쪘는데 신학교를 나와 목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를 보는 순간 아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목회를 한답시고 게으름이나 피우는 사람으로 보였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그 남자의 안경 벗으세요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안경을 벗는 순간 그의 머리통을 세게 몇 대 후려쳤다. 그러자 장모와 친모가 박수를 치며 말했다. 권사님 우리도 한 번 그렇게 때리고 싶었으나 차마 하지 못했는데 권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대신 때려주시니 속이 다 후려원합니다. 그 젊은 목사는 내게 두들겨 맞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란다. 내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저 권사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두들겨 맞겠는가 하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이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목회하는 성실한 목사가 되어 우리 천보상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와 기도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평소에도 나를 핍박하던 남편이 나와서 오강에 있던 오줌을 나에게 들이부었다. 워낙 추운 날씨라 머리에 부어진 오줌이 바로 얼어붙었다. 나는 부엌 옆에 연탄광으로 가서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았다. 살을 애는 추위에 오줌 세례까지 받아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을 바라는 작은 불기둥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와 멈추었다. 내가 입은 옷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옷이 바싹 말랐다. 방금까지 지린내를 풍기던 옷이었는데 마치 깨끗하게 세탁한 것처럼 마르더니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남편이 날 버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또 하루는 남편이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내 얼굴에 베개를 냅다 집어던졌다. 평소에도 걸핏하면 예수 믿는 내가 못마땅해서 성질을 부렸는데 그날도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 한참을 서성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더니 웬일인지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나중에 남편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뺨에 세 개의 손가락 자국이 시뻘겋게 선명히 나있었다. 이 손자국이 왜 났어요? 물으니 나도 모르겠어 했다. 피부에 난 손가락 자국이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염증이 생겨 진물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뺨에 손자국이 나있으니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여 빨리 고쳐보려고 병원에 한 달 넘게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병원 갔다 오는 길 아는 장노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했다. 병원 다니면서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낫는 병이네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예수 믿는 아내 얼굴에 베개를 던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내게 물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속죄에 대한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는 평소에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마음의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남편은 피부병을 고치려고 내가 일러준 대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1년이 넘도록 속죄함 속죄함 하면서 주문을 외듯 웅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지만 그래도 그 멍든 손자국은 없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입으로만 노래를 불렀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찬송을 부른 뒤에는 얼굴에 손자국에서 진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지만 그 손자국의 모양이 평생 까만 기미처럼 얼룩이 지고 말았다. 남편 볼에 난 손자국 흉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있었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딱 맞다. 결국 나는 남편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 남편에게 억울하게 쫓겨나오면서 나는 속이상에 한마디 내뱉었다. 네 심보를 곱게 고쳐서 살아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 너는 3년 안에 거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헤어져도 3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 찬송과만 챙겨 나와 늘 기도하던 삼각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삼각산 중턱 동굴에 가만히 두 개를 주워서 운막을 만들어 잠을 자고 동굴 옆 큰 바위 밑으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셨다. 산 주변에서 우유병이나 사이다병, 박스 같은 재활용품을 주워 모아 판 돈으로 국수를 사다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울타리 삼아 지내는 신세였지만 대골 같은 기왓집에서 다투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마음은 더 평안했다. 겨울에는 해가 짧고 몹시 추워서 가만히를 둘러쓰고 앉아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어와 내 얼굴과 온 몸을 덮여주었다. 3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만 이건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닌가? 내 인생은 어째서 큰 산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너면 또 더 깊은 강이 펼쳐지는가? 가도 가도 끝없는 고통이니 이리 살아 무엇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왔다. 종이컵에 소주 두 잔을 따르고는 이것은 하나님 한 잔 하시고요. 이것은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난생 처음으로 다 마셨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하나님께 주정을 부렸다. 육신의 신랑 버리고 영의 신랑을 찾아왔건만 겨우 이 꼴을 만들려고 나를 꼬셨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더니 겨우 이런 굴 속에서 살게 하려고 나를 꼬셨소? 음침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 패악을 부리는 깡패처럼 하나님께 되들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인을 한 사람 보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광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괴롭던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주님의 말씀 한 마디에 내 마음은 천국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정말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왔다. 내 딱한 사정을 들었다며 자기네 집 문감방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생활하라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삼각산을 내려왔다. 삼각산에서 만난 그 여집사의 집은 삼양동에 있었는데 내게 장사를 한번 해보라며 십만 원을 빌려주었다. 거처도 마련해주고 장사 밑천까지 선뜻 대주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이었다. 평화시장에 가서 양말 삼만 오천 원어치를 사서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켤레도 못 팔고 저녁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어느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댁돌 위에 벗어놓은 신발이 칠십여 켤레는 되어 보였다. 열린 틈새로 들여다보니 무당이 점을 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상을 펴놓고 무당은 한 손에 방울을 들고 흔들면서 다른 손에는 역전을 쥐고 있다가 상에 좌르르 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두리번거리다가 나에게 시선을 딱 멈추었다. 당신 왜 여기 왔어? 나는 당황스러워 말했다. 양말 팔려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대뜸 그 무당이 물었다. 양말 전부 얼마야? 칠만 원이요. 무당은 집주인을 불러 엄히 말했다. 저 양말 전부 다 사시오. 그래야 점깨가 나와.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지 않으면 신이 노하셔. 나는 흥정도 없이 한순간에 양말보따리 전부를 넘겨주고 두 배를 남기는 장사를 한 것이다. 그 집 대문에서 몇 발자국 나오는데 갑자기 내 몸으로 불이 확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하루 종일 양말 한 켤레 팔지 못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것이 양말 한 켤레 못 팔고 온종일 돌아다니는 걸 다 보셨군요. 그래서 마귀의 종을 통해서라도 내 물건을 다 팔게 해주셨군요. 나는 장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어떤 여자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내가 마장동에서 비닐 만드는 공장을 세를 얻어 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어. 외상으로 드릴 테니 한번 맡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천호동에 사는 김 모 씨가 화학공학과를 나와 비닐에 대해서는 박사요. 나는 다음날 그를 찾아가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와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어제는 거절하더니 왜 갑자기 하룻밤새 생각이 바뀌었어 묻자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험이 있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 앞길이 열리지만 그 여인을 돕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꿈에서 깨고 나니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고민이 되어 이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공장 운영을 시작했지만 비닐을 가져간 상인들이 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장 월세가 석 달이나 밀리게 되었다. 공장 주인이 나를 찾아와 월세를 내놓으라고 독촉했다. 12시 통행 금지 시간이 되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했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벌써 각오 없었다. 내가 며칠 후 돈을 마련해서 그를 찾아갔더니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 통행 금지에 걸려 당신 집에서 잠을 잘 때 밤 2시쯤 되어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는데 고은이 잠자고 있는 당신 머리맡에 천사가 둘이 서 있는 게 보였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 권사인 모친에게 말했더니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이니 돈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어머니가 대신 월세를 주었소.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에게 버림받고 오갈 데 없던 날을 공장 경영주가 되게 하시더니 물질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때 석유 파동이 나서 플라스틱 원료를 사서 팔면 8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 공장 건물을 사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사업에 회의가 생겼다. 무엇보다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없어 마음이 갈급했다. 공장을 처분하고 신앙 생활에 더욱 매진하기로 결심하고 아침에 부동산에 내놓았더니 저녁에 바로 팔렸다. 그날 저녁 두어 시간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깊이 들려왔다. 정재야 법괴가 네 앞으로 가니 잘 모셔라. 나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법괴를 내가 어찌 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너를 사용하리라. 다음날 아침 천호동에 사는 강집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없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우집사 앞으로 법괴가 가는 꿈을 꾸었어요. 나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다. 2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오살리 기도원 원장인 최자실 목사님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최자실 목사처럼 기도원을 하라.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원을 지으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원 털을 알아보던 중 지금의 천보산 자리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곳에 원래 유스호스텔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도원으로 만들었다. 초창기에 1층이 어린이집이었는데 귀가 먹은 아이가 둘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수업에 참여해도 별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복도만 왔다 갔다 했다. 이 두 아이들은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도 잘 못했다. 그런데 2층 예배실에서는 매일 찬송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시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 하루는 귀 먹은 아이 둘이 복도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왜 우니? 선생님이 물었더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귀에 갑자기 큰 노래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울어요 했다. 찬송 소리에 아이들의 막힌 귀가 뚫린 것이다. 부모들이 상기된 얼굴로 찾아와서 기도원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인사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했다. 그 아이들이 복도에서 찬송을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할 작정을 하고 산소 깊이 들어갔다. 주변이 칠흑처럼 깜깜하여 전혀 앞을 구분할 수 없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급히 내려오다가 불현듯 마음속에서 서라! 하는 다급한 음성이 들렸다. 무심결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니 몇 발자국 앞에 백여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야생마처럼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한다. 스무살에 6.25 전쟁이 터지자 서울에 살던 나는 고향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으로 피난을 갔다. 교통수단이 끊겨 꼬박 3일을 걸었는데 피난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수시로 북한군 비행기가 쐭쐭 소리를 내며 머리 위로 지나갔고 우리 뒤를 따라 인민군 탱크가 밀려오고 있다고도 했다. 피난민들이 폭격기를 피해 다리 밑으로 숨었다가 그만 그 다리가 폭격당하는 바람에 다리 밑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한 소녀가 인도하는 행렬에 끼게 되었다. 300명은 족히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15살쯤 되어 보이는 액된 소녀를 따라가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가 산모퉁이에서 쉬는 동안 사람들이 맨 앞에서 이끄는 소녀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그 많은 총알을 피해서 갈 수 있니?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요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 노란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녀의 말을 들은 어느 장노님이 아가씨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모양이군 했다. 그렇게 소녀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고향에 무사히 도착하자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언니가 말했다. 공주 계룡산 마곡사의 주지스님한테 가면 너를 보호해주고 밥을 먹여줄 거야. 언니가 가끔 찾아가서 시주하던 절이었다. 주지승은 절밥을 얻어먹으려면 시주를 해와야 한다며 다른 여자와 함께 나를 동네로 내보냈다. 어느 집에 들어가니 여주인이 말했다.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를 위해 죽은 사람의 넋을 거두어들이는 넋거지를 해주면 쌀 서마를 주겠소. 함께 간 여자가 함지박에 떡과 과일을 넣고 줄에 매달아 강물에 띄운 다음 배뜸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넋이야 혼이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물에 빠져 죽었느냐 넋이여 어서 이 배를 타고 나오너라 그렇게 그 집에 넋거지를 해주고 쌀 서마를 받아 오는 길에 함께 간 그 여자가 말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민군들한테 붙잡히면 예수쟁이들은 총살감이니 이렇게 절에 숨어있는 거야. 그때 나는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 무렵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인민군들은 북으로 후퇴했다. 기도원 초창기에 지금의 카페자리가 빈 공터였다. 누가 닭을 한번 키워보라 해서 그 공터에 병아리 80마리를 사다 키웠는데 중닭으로 자랐을 때 닭들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시름시름 앓더니 나일마다 몇 마리씩 죽어 결국 4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날개를 파닥이며 이쁘게 자라주었는데 너무 아까웠다.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와 저 병든 닭을 살리고 싶으면 수산물 물에 끓여서 가져오라 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는 수산물을 주사기에 넣고 닭을 한 마리씩 붙잡아서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런데 정말 신통하게도 수산물을 먹은 닭들이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어가던 40마리가 모두 다 살아났다.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 넋을 잇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보니 그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병든 영혼들도 이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다 살아날 것이다. 지금도 그때 나타난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궁금하다. 우리 천보산 민족 기도원에서는 그날 이후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병든 닭이 수산물을 먹고 살아난 것처럼 병들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기도원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부를 때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언젠가 어떤 여자가 기도하러 왔는데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가난에 찌든 모습이었다. 보약이라도 한첩 쥐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어느새 기도원을 내려가고 없었다. 보름쯤 지나 다시 왔는데 얼굴이 생기가 있고 밝아 보였다. 어찌 된 일이에요? 보약이라도 먹었어요? 물었더니 권사님 기도 덕에 제가 보약을 스무첩은 먹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간 후에 보약다리는 건강원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는 보약을 많이 챙겨 먹었더니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하면서 기뻐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댓글에 큰 사랑과 큰 복에 감사해요.